이거 내 섬 아닌가? 내 섬이지? 아연, 구리. 오 여기 다 있네. 구리하고 아연 키야겠네. 창문 10개, 콘크리트 10개. 창문 10개, 콘크리트 10개. 콘크리트 15개 필요하네. 역시 이런 걸 만들려면 콘크리트가 필요하네. 내 콘크리트를 만들려면 석회석이 필요해. 석회석이 필요하다. 오? 여기 지분 팔았네? 석회석이 필요해. 근데 석회석도 설마 아니지. 하긴 콘크리트가 필요하면 석회석을 할 수 없지. 석회석을 캐서 이걸 땅에서 가져와서 콘크리트 공장 만들고 콘크리트 공장이라고 하고 전기는 왜 하는 거야? 석유를 태워 주변 공장에 전기를 공급합니다. 전기를 공급해야 된다고? 설마 여기 전기 필요해? 전기 공급 시 생산 효율 증가. 점 vm 사방대가 결국 돌아왔습니다. 특별한 나비, 특별한 솔베 감팽, 특별한 들쏘 어 이거 2개 됐네? 2개 배치해도 플러스 20씩 되려나? 한 번 갈때마다 3개씩 가져온다? 좋다. 한 번 보낼때마다 3개씩 가져오네. 이대로 보내도 되겠는데? 오고왁 탐사. 얘 이름이 뭐였지? 스냅드래곤. 여기 한 칸 더 있는데 한 칸을 안 가져왔구나? 왜 가서 가자? 해군이 형 늘어났고. 무기를 가져가면? 모두 준비하셨어. 헉, 놓을 자리가 없다고? 헉, 놓을 자리가 없다고? 헉, 어, 늘 기사라고 가져왔어요? 선생님? 최소? 어, 지금 거기에 있는 정신. 여기가 제일 중요한 시로.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해. 무섭다, royca. 그래도 꼭 이 기사로. 저기, 최소 하나. 예, 지금 가장 최소 하나. 제일 먼저 배치, 제조. 여기 answer Googleroom. 여기다가 제조. 이렇게 하면 돼. 물건, 사냥이로. 찢어야지. 시가, 제조. 시가, 일이 모으시네요. 배들, 예, 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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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. 그렇지, 그런지? 도심받고 싶다 도심받고 싶다 도심받고 싶다 도심받고 싶다 얘는 또 아니 본거고 배도 왔다 갔다 하는 배 이거 아무것도 안 실지 않나? 아 왜 이렇게 가만히 있지? 아무 것도 안 실는데 도심받고 싶다 도심받고 싶다 도심받고 싶다 도심받고 싶다 대전할 수 있다고? 대박인데? 방문 관리사장실 필요하나? 필요없네 아무튼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밑도 것도 없다 밑도 것도 없다 소세지 좀 더 이 공급량을 좀 더 살핀 다음에 이 폰은 왜 안 만들어지지? 철에 붙여가다고? 어? 왜? 왜 철이 비교하지? 철이 넘쳐 흘렀는데 왜 그때 철이 붙여져지? 내일은 전기 나오려나? 모르겠어 일단은 식민지를 가야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식민지 가기 전에 이 섬을 쓸고 이 녀석이 이제 한대까지 뽑는데? 전함까지? 이 녀석 점점 너무 강해지고 있어 쟤를 부셔버려야 될 것 같아 이 녀석 점점 너무 강해지고 있는데? 점점? 화재기 전에 싹을 잘라야겠는데? 이제 그만두고 이제 그만하려고 했는데 이 땅을 잘라놔야겠는데? 이제 그만하려고 했는데 이 땅을 잘라놔야겠는데? 전환까지 나오면 안되지 에바지 전환까지 나오면 에바지 전환까지 나오면 에바지 이네들 안나오는데? 전환이 없냐 전환을 유명한 방지 전환이 생긴 했다 전환이 생긴 할까봐 전환이 생긴 거 전환이 생긴 핵불렛 전환이 생긴 흔들 전환이 생긴 핵불렛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어이구 터널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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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널小 터널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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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병원 없는데? 여기 병원이 없어서... on our way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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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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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얘네들 배를 이런 식으로 촬영 안 될 것 같아 얘네들 배를 이런 식으로 촬영 안 될 거 같아 얘네들 배를 뭔가 약간 유인해서 치는 형태로 해야 될 거 같아 맥주 이제 생산량을 들었네 영양량을 왜 이렇게 붙여가지? 검열료? 검열료 되돌려 받는다는데 신문의 활성화 효과가 종료되면 투자한 영향력이 회수됩니다 검열료는 내 아랫댂은 우리의 노인들이 얘네들도 여기 한번 왔따 왔네? 이 물고기가 이쪽 안가? 여기 카니발 하고 있네? 축제하고 있네? 행복한 듯 하시다네요 행복해도 다행이에요 행복한 듯 하시다네요 행복한 듯 하시다네요 행복한 듯 하시다네요 근데 얘네는 돌아가는데 행복한 듯 하시다네요 철 부족 철이 부족한가? 철 두 군데 이렇게 키고 있는데 지금 아 이게 생산량이 한계가 있나? 보괄되기도 하나? 왜 철이 원래 세 개였는데 두 개로 변했지? 원래 여기서 또 캐지 않았나? 그러지 않고서는 철을 어디서 캐 있겠어? 에어 철이 왜 갑자기 부족하지? 철을 쓰는걸 많이 늘려서 그런가? proposed 5 호빗이 부족하다 오 얘네도 호빗이 부족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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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배가 더 많이 터질 뻔했는데 그래도 좀 덜 터져서 다행이네. 4대. 퇴근할 뻔했네. 전함이 터질 뻔했네. 그나마... 퇴대 지켰네. 퇴대 지켰네. 얜 어디가? 총 5대네. 캐릭터 캔디다. 깨끗하게 무스턴근은 지금 한 칸만 더 사면 되네. 칠의 부족하니까 제공철을 그대로 부족하네. 털이 좀 쌓이긴 하나? 이걸 더 지어줘야 하나? 이렇게 지어서 이구나 철은 이제 나중에 나오면 하나 부수지 뭐 철이 이제 나중에 나오면 하나 부수지 뭐 와 재봉틀 생산공장 가격 봐봐 장난 아니네 부기가 천원이야 유지비가 이제 노동자고 농부 별로 없고 다 직공이야 너네들이 99원을 수입이 생기는데 이네들은 50원 밖에 안된다 여기 또 삐져들어갔구나 여기 사이로 다들 지나가고 있구나 저 패들 이걸로 쓸어버리면 되겠다 이번 기회에 에이지 당초 잘 쓰시면 제가 왜 수정을 합니까 에이지 당초 잘 쓰시면 제가 왜 수정을 해요 아 행복도가 착살이 나는데 계속 수정하니까 그런가 아 게임 꺼야되는데 지금 또 해적들이 장난질을 해가지고 뭐야 너도 왜 따라와 잘 받아온다 어 아 맥주 생산량 늘고 있네 수입이 줄고 있어 재봉틀이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가? 공급이 될 테니까 다시 늘려나? 모피를 소모를 다 해서 그런가? 가져온 모피를? 그래요 여기까지 할게요 이러다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아요